Se lo sterzo sfarfalla vibrando fortemente 이게 막 나비처럼 이렇게 팔락팔락 하는 그런 것 같은데 Sparfalla 뒤에 vibrando는 이게 떠는 거 동명사죠 포르테멘테는 강하게 Sparfalla는 나비가 날개치는 그런 모양의 Sparfalla 이런 결과 발생하는 이유는 Se lo sterzo sfarfalla vibrando fortemente 1번 들어봅니다 1번 2번 의심 wrapped 4번 5번 스티어링, 핸들 조작 관련된 명령과 관련한 그런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 더, 이십 번. 똑같이 요 스텔쇼, 핸들이 스파팔라, 떨리면서 세게 움직이는 이유는 또 1번. 이번에는 이제 핸들 조작 관련된 거기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버킹이 부족하고 싶어하다고 함정하는 Elsie 집사 같은 경우는 버킹이 부족한 방향을 정하는 이 버킹이 문제가 되는 거죠. non-equilibrate 또는 균형이 맞는 바퀴가 이렇게 방향이 똑바로 되어있으면 잘 안 움직이고 가는데 약간 방향이 안 맞을 경우에 서로 방향이 다를 경우에 차가 핸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향을 정하는 앞바퀴 핸들하고 연결된 바퀴 방향이 평형이 안 맞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21번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요 이것은 때를 가르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말로 보면 뭐뭐 하려고 하는 의도 치아 친지아모아 뭐뭐를 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샌데레, 샌데레는 차에서 내리죠. 날 아웃도베이컬로, 아웃도베이컬로가 자동차고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도비아모, 뭐뭐 해야한다. 여러가지 중에 다른 것들 중에 다음의 것들 중에 해야한다 그 중에 하나는 답은 21번에 답은 3번 3번입니다. 들어보면 네, 너무 당연한 얘기라 네, 너무 당연한 얘기라 네, prima di lasciare il veicolo in sosta assicurarci di aver spento il motore 네, prima di lasciare il veicolo prima di 뭔가 하기 전에 lasciare 떠나기 전에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남겨두고 가기 전에 인소스다 정차되어 있는 주차죠. 주차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떠나기 전에 assicurarci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은 assicurarci di 뭐뭐하기를 확실히 해야 된다 di aver spento 껐다 확실히 껐다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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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동 antол 말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assicurarci di non intralciare il traffico assicurarci di non intralciare il traffico 네, assicurarci di 몸을 확신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assicurarci di 몸을 안전하게 안전하게 해야 된다 non intralciare 이게 무슨 뜻이냐 intralciare 방해하다 방해하다 il traffico는 교통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냐 assicurarci di non intralciare il traffico 네, 다음 23번 23번 10번 nummer 22 22 23 22 . 23번은 3번 답은 3번 assicurarci di aver parcheggiato correttamente assicurarci di aver parcheggiato correttamente 확실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assicurarci di aver parcheggiato 주차했다 주차 빠르게 지하래 요거의 과거로 해서 aver parcheggiato 주차했다 correttamente 올바르게 주차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4번 요번에는 한 페이지 더해서 24번 들어봅니다 또 요거는 삼각대 있죠 삼각대 사고 났을 때 뒤에다 설치하는 삼각대 3항골로 삼각형 모빌레는 움직이는 삼각형 삼각대 di pericolo 그게 삼각대 교통사고나 차가 고장 났을 때 뒤에 세워놓는 그거를 3항골로 모빌레디 pericolo 입니다 이게 dbsl의 뭐뭐여야 된다 dbsl의 obligatory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용되어 줘야 한다 dbsl의 우사또 dbsl의 우사또 사용되어 줘야 한다 의무 사항으로 빼르 세뇌라레 세뇌라레 뭐뭐하기 위해 빼르 뭐뭐하기 위해 세뇌라레는 표시하다 위험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 페리컨로 일 페리컨로 위험 세뇌라레 일이 콜롬 자동차를 표시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세뇌라레 알려주다 표시하다 베이컬로 페르모. 정지된 자동차. in avaria. avaria가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in avaria. 고장 나서 서 있는 자동차를 표시하기 위해서 삼각대를 사용해야 한다. 어떤 경우냐면 답은 2번. 삼각대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시내에서는 안해도 되고요. 시외에서 보통 해야 됩니다. 디조르노 낮에, 수우나 스트라다, 엑스트라 우르바나. 길이 있고 시내에 길이 있고 조금 시외 길을 이제 스트라다, 엑스트라 우르바나. 우르바나가 시내고요. 요거를 넘는 거를 엑스트라 우르바나. 시외. 시외 길에서 세일 베이컬로 눈에 비싱일해. ad almeno 100m. 들어보죠. 시내는 자동차 달리는 속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삼각대를 설치 안 해도 되고요. 시내를 벗어난 엑스트라 우르바나. 여기에서는 해 줘야 되는데. non-vee시빌레. 세일 베이컬로. 자동차가 non-vee시빌레. 보이지 않을 때. non-vee시빌레가 보이는 거거든요. non-vee시빌레는 보이지 않을 때. ad almeno centometry. 적어도 100m에 보이지 않을 경우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해 줘야 되는데. 다음 문제는 해 줘야 되는데. 이제 다음 문제는 해 줘야 되는데. 다음 문제는 해 줘야 되는데. 이건 2번, 이번에는 2번, 답이 무조건 extraurbana에요. 수 strada extraurbana di notte, quando siano inefficienti le luci di posizione. 수 strada extraurbana di notte, quando siano inefficienti le luci di posizione. 수 strada extraurbana di notte, quando siano inefficienti le luci di posizione. 장소의 사고 지점에 아니면 고장난 지점에 불빛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사용해야 됩니다. 항상 문제는 이 extraurbana를 항상 시외라는 걸 꼭 보셔야 됩니다. 시 E는 안합니다. 3-Angolo, 26번 똑같은거에요. 이거는 6번의 답은 삼각대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26번의 벨을 들어보죠. 한 번 더 들어봐 이번에는 물건이 가두었다 그러니까 소스탄체 pericolose는 위험한 물질들 물건들 이것들이 까두었다 떨어졌다 떨어졌을 경우에 술라 까레지아타 까레지아타가 도로입니다 자동차 도로 까레지아타에 떨어졌을 경우 인스트라다 인 라스트라다 어떤 길이냐면 엑스트라우르바나 여기서도 엑스트라우르바나 자동차가 세게 달릴 수 있는 최소한 7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도가 나는 곳이라 삼각대를 표시해 항상 삼각대를 표시해야 되는 곳은 위험표시라는 것은 엑스트라우르바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들어보고 per caduta di sostanze pericolose sulla carreggiata in una strada extraurbana 다음 27번 이것도 똑같이 또 3양골로 삼각대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 27번의 답은 3번 겹치는 게 많아 비슷한 경우인데 답은 항상 조건은 항상 달라지는데 그 길의 이름이 수 스트라다 우르바나 이 중요한 단어가 삼각대를 꼭 설치해야 되는 경우 시외를 벗어난 경우 디조르노 나제에 수 스트라다 길 위에 엑스트라우르바나 시외 길에 쇠 뭐뭇이면 1배 이클로 자동차가 노네비시빌레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을 경우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항상 답은 어디서냐 하면 시내를 벗어난 엑스트라우르바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번 28번 똑같이 삼각대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 28번의 답은 3번 이게 답이에요 두 개에요 요약해서 보면 이거 extraurbana 네 이게 centro abitati solo 경우에만 하나만 40d 하면 뭐뭐의 밖에 centro abitati 시나 주택가 사람들 많이 사는 주택가 쪽 centro abitati 밖에서 네이까시 예상된 경우에 설치한다 그래서 항상 이거 extra urbane strada extra urbane 시외라는 거죠 그리고 어 밖에 centro abitati 밖에 요거에서 요게 나오면 그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라고 보시면 왜냐면 속도 때문에 속도 자동차가 시내에서는 천천히 가게 되어있고 30에서 50이죠 정확히 모르겠다 시외를 벗어나면 어 이게 70 90 넘어가기 때문에 네 삼각대를 꼭 설치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